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저녁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는데 백신이 7월 말이 돼야 모든 미국인들이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올해 12월 크리스마스에는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LA에서는 카운티 보건국 직원이 술집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춤을 춘 것으로 드러나 많은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어제 지하철에서 아시안 여성들이 잇따라 폭행을 당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여러 가지 주요한 언급들을 했는데 가장 관심이 컸었던 역시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요. 지금 가장 미국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역시 코로나죠.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바뀌었으니까 바뀐 새로운 대통령 앞으로 최소한 4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입에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렸는데요. 어제 저녁 위스칸신주 미러키에서 CNN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참여해서 주요 현안들을 언급했는데 언제쯤 백신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7월 말이면 모든 미국인들이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백신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7월 말이면 글쎄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래서 앤토니 파우치 소장은 4월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다고 했는데 역시 그건 너무 좀 성급한 얘기가 아니었나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7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백신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때는 7월 말 정도가 되면 백신을 접종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에서 언제쯤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 연말 12월 크리스마스를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때가 되면 하느님이 허락한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확실한 언급이 아니라 객관적인 과학적인 언급이 아니라 가설 언급하면서 매일 어쩌면 이런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올해 안에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나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너무 또 절망을 주는 거니까 크리스마스 올해가 끝나는. 크리스마스면 올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쯤에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건 참 이걸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올해 안에 정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말을 돌려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올해 말까지 예를 들어서 접종을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것도 요원한 거거든요 아직. 아니죠. 그러나 저러나 이 구호 패키지 중에서는 최근에 논란의 대상이 바로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 이것이 가장 중점적인 퀘션마크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그런데 이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백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본인도. 모호하게 갓을 들먹이면서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연방학원과 상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스티믈러스 패키지가 처리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가장 패키지에서 논란의 대상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2배 이상 인상하는 안인데 이것을 대통령으로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할 때는 주저한다거나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15달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도 그렇다 이렇게 조화받은 대통령은 얘기했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적어도 수많은 연구를 통한 또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어떤 각자의 노력을 통한 연구를 통한 검증된 결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7달러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너무 낮은 가격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2배 이상 올리는 것 같지만 그동안 제대로 인상이 됐어야 될 게 인상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점진적인 인상이다 이렇게 조바헤든 대통령이 얘기했고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는 경우에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를 감축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런 예측도 있겠지만 비즈니스들이 인건비 감축 차원에서 기존의 직원들을 줄이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긴 하겠지만 수많은 스터디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분명히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그런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을 싫어하는 또 일부의 어떤 주장 때문에 이걸 미룰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아주 명백하게 또 부정적인 인식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특히 최근에 연방사원 탄핵 재판에서 투표를 통해서 무죄평결을 받고 탄핵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타원의 미팅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제발 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지겹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주 지겹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신이 그동안 전임 대통령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청취했는데 단 한 사람만 예외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예외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열심히 소통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라면 말하기조차 싫은지를 설명했는데 지난 4년간의 모든 뉴스가 트럼프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는 앞으로 4년은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아니라 아메리칸 피플에 대한 뉴스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더 이상 트럼프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프레지던트라는 얘기도 붙이지도 않고 계속 트럼프 트럼프 얘기하는데 거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 전직이라도 미국은 다 프레지던트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트럼프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방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들과 관련한 수사를 하게 할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자신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기소하라고 하거나 또 기소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연방법무부에 달린 문제고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기소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백인 우월주의 집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매우 분열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 접종 지원 등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미국인들이 분열된 것으로 자기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생각만큼 그렇게 갈라서 있는 게 아니다.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미국인들은 하나가 될 것이고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 좀 다른 소식인데요. LA 카운티 보건국 직원이 현장 단속을 나가서 영업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춤을 췄다. 이건 뭐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술집 영업을 단속하면서 춤을 춘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팍스 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보면 지난 7일 벌어진 일입니다. 일요일 이날이 그 슈퍼볼 썬데이였죠. 슈퍼볼 썬데이 LA 카운티의 랭카스터 지역에 있는 양조장 브레이버리 브루어리에 영업 단속을 나갔던 한 보건국 직원이 춤을 추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그 슈퍼볼 썬데이 오전 11시쯤에 마스크를 착용한 한 여성 보건국 직원이 나타나서 양조장 브레이버리 브루어리 측에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브레이버리 브루어리 측의 종업원에 따르면 여성 보건국 직원이 푸드트럭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푸드트럭 없이 문을 여는 것은 LA 카운티 보건국 가이드라인 위반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 문 닫아라 이렇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루어리나 이런 데서 야외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음식을 만들 수는 없고 브루어리 같은 데서는 푸드트럭이 따로 있고 브루어리에서는 술만 가져와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야외에 있는 테이블에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푸드트럭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브루어리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그날이 슈퍼버선데이여서 모처럼 대목인 날이었는데 11시니까 한 4시간이 후면 슈퍼버선데이가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 보건국 직원이 문을 닫으라고 한 후에 브루어리를 둘러보면서 그 안에서 두 손으로 마치 짝짝꿍하듯이 리듬감 있게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비벼댔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브루어리를 둘러보더니 본격적으로 엉덩이를 흔들면서 손을 복부 앞쪽과 엉덩이 뒤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박수를 쳤는데 이 춤추는 장면이 영상에 브루어리 안에 CCTV에 찍힌 거죠. CCTV에 찍힌 영상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게 아주 많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이걸 화면을 영상을 봤습니다만 참 어처구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국 직원의 단속도 지금 엉터리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의 브루어리의 공동언어 중 한 명인 바트 에이버리는 다른 술집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춤까지 추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했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건 춤춘 거는 춤춘 거대로 문제지만 애당초 문을 닫으라. 푸드트럭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내린 그 명령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브레이버리 브루어리가 투고 판매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야외에서 식사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투고 판매만 할 때는 푸드트럭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브루어리에 가서 필요한 것만 사서 그냥 집에 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푸드트럭이 필요 없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보건국 직원이 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슈퍼버스 선데이의 대목이었는데 결국은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고요. 문제의 LA 카운티 보건국 직원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후에 문을 닫지 않고 열어도 된다고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8일 월요일 날 문제의 보건국 직원의 버스가 LA 카운티의 버스가 직접 브레이버리 브루어리에 전화를 걸어와서 문을 닫으라는 명령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다고 사과했다고 오너 바트 에이버리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피링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지금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위터에서 보건국 직원이 문을 닫으라고 하면서 춤추고 박수치는 장면이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 윌크라는 남성은 브레이버리 브루어리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브레이버리 브루어리가 그동안 로컬 베테란들에게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베테란들에게 군대 베테란들에게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행정명령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면서 아주 비판을 했고요. 브루스 디디 맥크레이라는 남성은 truly disgusting and sad. 정말 역겹고 슬프다 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고요. 팍스 뉴스가 이 기사를 보도했는데 무려 4,800여 개에 달하는 코멘트,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LA 카운티 보건국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수많은 글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온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왜 그렇게 퍼블릭 섹터가 프라이벳 마켓을 싫어하는 것이냐. 왜 그렇게 정부, 로컬 정부, 보건국 이런 데서 왜 그렇게 프라이벳 마켓, 왜 그렇게 사기업들, 스몰 비즈니스들 영업하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결국 스몰 비즈니스들이 내는 텍스가 공무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렇게 계속 프라이벳 마켓을 파괴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것이고 텍스가 줄어들게 되면 공무원도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고요. 또 적극적으로 지역 정치인들과 공공기관에 컴플레인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를 하는 동안에는 매우 프로페셔널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최소한의 공직윤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비판이었고요. 사실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듣는 업체들은 정말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1년 중에 최고 대목인 슈퍼버선데이에 이렇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문 닫으라고 그러면서 춤추고 박수치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게다가 업소 입장에서는 슈퍼버선데이를 망쳤기 때문에 단순한 컴플레인으로 그치지 말고 쑥을 해라. 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댓글들도 올라왔는데 아무튼 영상이 같이 올라와서 그런지 굉장히 분노의 댓글들이 아주 빗발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지하철에서 어제 잇따라 아시안 여성들의 습격을 당한 것으로 떠나서 그렇습니다. 요즘 아시안들이 습격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도 두 명의 아시안 여성들이 잇따라 폭행을 당했습니다. 뉴욕 지역 TV방송사 WPIX는 어제 아침 7시쯤에 125화와 프레데릭 더글라스 블러버드 부근에 있는 할렘 지하철역에서 68살의 아시안 여성이 갑자기 머리를 가격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한국인 같이 외모만 봤을 때는 꼭 한국인처럼 보였는데요.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A 플랫폼 노스바운드에서 누군가 나이든 아시안 여성을 뒤에서 습격해서 뒤통수를 때리고 달아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아시안 여성은 후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미디어와의 접촉을 회피했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일은 어제 아침이었고요. 그 이후에 어제 정오쯤에는 뉴욕 지하철 E 트레인을 타고 이동하던 71살의 아시안 여성이 42가와 에이스 에베뉴 부근을 지나던 중에 괴한으로부터 얼굴과 몸을 가격당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71살 여성을 폭행한 괴한이 웨스트 53가와 에이스 에베뉴 부근에서 지하철 밖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어제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난 두 차례 아시안 여성도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누구도 체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뉴욕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죄의 일환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참 아시안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가 큰일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식 국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